G&M에서 나온 바나나잎 코크텐 진코 제품입니다. 혈당, 혈압, 기억력에 좋은 제품이고요. 바나나잎과 코크텐과 진코를 한 번에 넣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이는 패키지에 들어있고요. 초록색이에요. 여기 G&M에서 나온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잘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 30개의 제품이 들어있고요.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되는 제품입니다. 바나나이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혈당에 약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나나이 추출물이 들어있는 제품을 먹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까만 알약처럼 되어 있는데 연질 캡슐처럼 약간 말랑말랑한 타입인 것 같아요. 히말라야에서 자란 고품질을 바나나이으로 추출해서 원료로 썼다고 하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코인자임 큐틴도 들어있습니다. 코큐틴이라고 하는데요. 혈압이나 항산화 케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찾아 드시는 성분이기도 해요. 큐틴 같은 경우는 미생물 발효를 얻은 순도 98% 이상의 코인자임 큐틴 원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 찾아서 먹고 있는 성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혈앵 개선과 기억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혈앵 개선 때문에 찾아 먹기는 했는데 몸 안에 흐르는 혈액이 결국에는 잘 돌아야 건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은행나무 잎 추출물, 칭포라고 하죠. 챙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개봉해서 볼까요? 이렇게 쉽게 까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다회용 통에 담겨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이 돼서 공기와 차단되어 있는 포장도 잘 보관을 못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사이즈가 그리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까맣게 캡슐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과 함께 아무 때나 드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기왕 깐 거 한번 먹어봐야겠죠? 저는 알약을 잘 먹는 편이기도 하고 이 알약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루에 한번 먹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약효 성분이 하루를 돌기 때문에 아침에 드셨으면 쭉 아침에 드시는 게 좋고 저녁에 드셨다면 쭉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쉽게 넘어가는 제품이고 따로 향이나 미식거리 느끼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게 넘어가는 제품이고요. 코큐텐이랑 바나나이비랑 은행나물 추출물을 어른들한테도 확실히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혈액 흐름이라든가 계연력 개선이라든가 혈당 스파이크를 친다든가 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분이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선물을 해주셔도 좋고 혹은 30대 후반, 40대에 들어가면서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챙겨드셔도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알약은 이것저것 하나씩 나의 몸에 맞는 거를 다 챙겨서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제품을 먹으면 알약 개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간편하니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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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